그 선한 힘의 고요히 감사 안녕하세요 지구천교의 선교 목사 조봉입니다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유대인들의 속담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긴 겨울 지나고 희망의 새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3월 3일 첫 주일 삼삼한 터날에 큰 은혜의 시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호산낙교에 은혜의 단기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10편 31편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쌓아놓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비축여놓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우리 호산낙교의 순장님들과 함께 사도행전적 마가 타락방의 부흥현장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크게 기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호산낙교의 성도 여러분 샬롬 하루가 늘 새로워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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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